음악 말씀을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늘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한 이야기 1년 7개월 동안 경험했던 이야기도 좋고 우리 시나 동에 바라는 이야기도 좋고요 또 통장님들의 권익과 관련된 이야기를 물어봐 주셔도 좋고요 바쁘게 시간이 된다고 해장 적들이 늘어났고 제한이 저희도 공사 S시기 가격으로 우리 어제 전혀 환경오염 혹시나 우리가 제한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적어서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신 내용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코로나 극복하는 그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우리가 영웅 영웅 연유 ật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